다시 시작 자네게 제목만 해줘 물고기 잘했어 물고기가 왔다 물고기 구워먹자 물고기를 구워먹자 주연이가 넘겨줘야지 넘겨주는 사람 없어? 빛과 소리는 왜 필요할까? 물고기 아직 printers 몰라요 떨어졌어요 좋아 주연이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여러 가지 빛으로 가득해요 밤이 되었어요 빛 환한 낮을 만들어주는 해 깜깜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 어두운 길을 밝히는 거리 등 빛이 있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여러 가지 소리로 가득해요 우와 소리가 많다 이것도 가족과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소리 고양이 울음소리, 전화빌 소리 우리는 여기저기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빛은 항상 똑바로 나아가요 물체가 빛을 막으면 검은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는 빛을 막은 물체와 닮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모양을 만들며 그림자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림자 놀이 이건 작은데 그림자는 엄청 커 소리는 떨림으로 전달되어야 떨림 그런가 봐 지진처럼 소리는 또 공기로도 전달되고 물건으로도 전달되죠 그래서 실의 떨림으로 소리를 듣는 실전화 놀이도 할 수 있어요 실전화 놀이 널 좋아해 멀리 있어도 떨림이 전달되며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안녕 안녕 콩닥콩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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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은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줘요 햇빛은 식물들을 쑥쑥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고 나 이거 미끄럼틀 아니야 나 이거 미끄럼틀 아니야 진짜 미끄럼틀 같네 여기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면 어때 안돼 우리 지난번에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미끄럼틀 타면서 내려왔잖아 그지 할 수 있거든 나 지금 여기 올려보고 치워먹거든요 반깃팔이야? 조용하게 이거 아침인데 이거 티비에서 봤잖아 어디서 봤지 주가갖고 땡 아 진짜 아 음 공부 타야 될 거 뿌뿌루 뿌뿌 뿜이 응 초롱초롱 맞아 초롱이잖아 이름이 초롱하기야 그래서 초롱이야 초롱초롱 여기서 글자 가져오잖아 해가 지고 빛이 사라지면 밤이 되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반짝 비칠래요 어? 나 반딧불이 있어 반딧불이 타대 이거예요 오 비그는 공통이에요 네 초롱아지 찌푼 아가꼬개가 비 비클래요 반딧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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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영하는 물고기예요 와 그렇구나 이걸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니까 주연아 잘 봐 초롱이가 반짝반짝 빛나게 하니까 작은 물고기들이 다 모였어 그때 앙 먹어버리면 돼 글래? 아우 너 나쁘다 왜? 아기 먹고기 먹잖아 내 행거기 띵띵띵 삐삐 소리는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줘요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친구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경보음은 삐 삐 삐 삐 삐 삐 위험을 알고 피할 수 있게 도와주지요 그리고 경쾌 음악소리를 들으면 딩가딩 액슬론 액슬론 고양이 졸졸졸졸 맥주 걷 육주 뭐지? 노래가 조금 이상한데 소리가 조금 이상해. 자, 시작. 신의 물은 졸졸졸. 졸졸졸졸. 그렇지. 이거 듣고 주연이가 부른 노루야. 졸졸졸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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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중요하시야. 잘들어. 만약에 빛과 소리가 없다면 어떨까요? 깜깜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. 꽃과 나무들은 시들시들 말라가요. 조용한 세상에는 어떤 것들도 들을 수가 없어요.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이 답답하지요. 안 들려. 안 들려. 안 들려. 안 들려. 우리에게 꼭 필요한 빛과 소리. 그래서 세상은 재미있고 아름다워요. 이거 뭐야? 불꽃놀이. 우리 불꽃놀이 봤지요? 불꽃놀이. 이거는? 초. 초. 야, 야간불. 장애줄까. 나가서 이 땅놀이. 있지? 우리 캠핑 갔을 때. 종. 흑피커. 피아노. 그렇지. 우리 야광방도 있고 다 있는데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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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